조조군사대 폐하야 지항없이 달아날 적인 이리로 가면 어둠어요 이리로 가면 어디에 맺으냐 지장군절이 어짜어져 이리로 가면 장판교요 이리로 가면 화룡답니다 조조가 하는 말이 장판교는 그만두고 화룡도로 행하자야 화룡도로 행할 적 불쌍하구나 군사장절 이리로 달 이리로 나를 군중이가 피곤한 배는 고파 등이 붓고 파린도 천보도 음작이지 못할 적에 불어진 창대 거꾸로 짓고 고국산천 바라보고 정신없이 우들 피울 적에 솥을 묶고 밥을 지어 여기시기라 할 적 담마보하듯 큰일 났소 퇴병합시다 저 산상의 연기가 모로 오록나 그리니 일정매복한 군사 있는 듯하니 어서 바삐 퇴병합시다 조조가 하는 말이 니 몰랐다 니 몰랐다 법이가 일러시듯 실적하여 허죽실이랬으니 잔말 말고 법제하라 조조가 마당에서 앙탄대서 우승우승이 지장군절이 황급하여 또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우리 승상에 한 번 웃으면 일천군사가 살아들지니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자오 모사였자오 승상님 운난곡절 좀 합시다 기쁜 웃음이오 슬픈 웃음이오 먼저 본 헤딩곡에서 웃더니 많은 적자같은 영지들은 화중권이 되게 하더니 어느 웃음 무슨 웃음이오 조조가 하는 말이 난 곡절 들어봐라 지갈공명을 천신같은 모사로 알았듯 오늘 보니 소인이르다 어째그러냐 하고 보면 화룡도라고 하는거든 병목처럼 띵거디야 일찍 운사를 회복했듯 우리는 편같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을 제몰랐으니 소인이르다 그 말이 맞지 못하여 난데없난 방포일성에 이룬 대장이 엄신가와드 퐁투고를 지껴 쓰고 팔씨끈이라 정도는 주무에 선뜻 톡토마 상이 두레시 앉아 호통하여 하는 말이 간산 조조야 우리 선생명 능받아 이와 기다린지 오랫거든 어찌 거에 믿어지란 말가 꼭 누려서 칼받아다 조조가 기가 막혀 해굴복굴빈할 말이 전일인공이지 않습니까 상마에는 천금이요 하마에는 백금이 삼일소연오일대은 극진의대류라였으니 전일인공을 생각하여 서장의 찬명을 살려주소다 환공은 본대에 가진 양반이다 호통하여 하는 말이 간산 조조야 이 은혜를 갚느라고 백마강싸우미 부흥같은 장사 알랑은 한 칼에 손짓빈이 인병부굴로 동문사다디 그닥이 그 년 후에 독행찬리하였으니 이만했으면 띵은 뭘 갚았거든 무슨 골도 갚는단 말가 이번 올적이 굴렁자에다 다짐 두었 네 모가지를 못 피어가면 네 목으로 태신 커져 굴렁자에다 다짐 두었으니 찬말 말고 갈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해굴복굴빈한 말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 전 비나이다 아무리 굴렁자에다 다짐 두었으나 장군님 명은 하나를 달린 천명이여 소장의 찬명은 금일 장군 수중에 든 청롱도에 달라든 소장의 찬명을 살려주소다 환공은 본대 후덕하신 양반이라 복목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만 팔벡도에 달라든 팔벡도 무술을 자위편으로 치우며 생문방을 열어주니 죽었던 조조가 다시 살아라 무사히 헛도헛도헛도헛도헛도헛도헛도라 아무리 적군이나 완공은 관공이후 연연 불만 쿨탑